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윤성훈입니다. 얘들아 내가 안에서 땡겨봤는데 가발이 아니었어요. 나도 오늘 꼭 확인해보고 싶었어. 모의평가 잘 봤어요? 6평? 대답이 없어. 6월 모의평가가 사회문화가 벌써 3년째인 것 같아요. 6월 모의평가에서 만만한 모습을 보여줬다가 수능날 태클 거는 거 올해도 비슷한 패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안에서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6월 모의평가는 수능의 예고편이라고 치면 이게 지금 스릴런지 멜론지 정도도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정도 예고편에 불과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보고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평가원이 난이도를 높이겠다고 작정하면 얼마든지 높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기조를 잡고 출제를 했는지 그거를 좀 안내를 해드리면서 그리고 문제들도 잠깐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어제 그저께 라이브 총평 때도 드렸던 말씀들 간단하게만 요약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학년도 수능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낮아졌어요. 조금 낮아진 게 아니라 좀 많이 낮아졌다고 봐야죠. 48.1등급 컷뜨고 있던데 위협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50이 뜰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정도 난이도가 수능에 낮다 그러면 만점자가 두 자릿수 퍼센테이지는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난이도다. 이렇게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낮은 점수 나온 분들한테는 좀 서운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각오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고요. 또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6월보다는 9월, 9월보다는 수능이 어려워질 거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미 6평 보기 전해부터 선생님이 했던 말이죠. 그렇죠? 6평보다는 9평이 어려울 거고 9평보다는 수능이 좀 더 어려울 거다. 재작년 사회문화 1등급 컷이 42점이었어요. 그리고 작년 사회문화 1등급 컷이 45였나요? 네, 45였습니다. 정답률 3%, 4%짜리 문제도 나왔지 않습니까? 올해도 크게 봐서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23학년도 수능보다는 좀 쉽게 나오겠지만 지금 6월 모의고사의 난이도를 기대하고서 대충 준비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 이런 겁니다. 우리 N수생들은 이미 내성이 있기 때문에 알 거예요. 6월 모의고사에서 너무 편한 점수 받았다고 해서 오만 떨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24학년도 수능의 연속성은 유지는 하긴 했어요. 그런데 좀 새롭게 등장한 주제들 있잖아요. 보면서 문제가 어렵고 식구를 떠나서 이런 게 나온다고 했던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게 5번 문제 질적연구. 늘 양적연구만 나오다가, 그렇죠? 그런데 이거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한 분들은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강의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양적연구만 10년 내리내라는 법 있냐. 질적연구에 대해서 불쑥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양적연구 풀던 그 습관으로 문제를 잘못 풀게 되는 오류를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낌새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번 문제에 이게 나왔다는 것. 또 12번 문제에는 문화를, 타 문화를 대하는 태도가 주로 10몇 년째 나왔잖아요. 상대주의적 태도, 자문화중심주의적 태도, 사대주의적 태도 이거 가지고 그냥 간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주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정답선지가 아마 5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비교론적 관점이 나왔어요. 문화를 연구하는 관점, 그렇죠? 총체론적 관점, 비교론적 관점, 상대론적 관점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또 제일 놀랬던 게 19번에, 그렇죠? 교과서의 맨 끝자락에 있는 이게 수능에 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그런 좀 곁다리 주제 같은 것들 있잖아요. 저게 문제를 낼 수는 있는 내용인가 싶었는데 나오잖아요, 그렇죠? 불회명강 책 열어보면 214페이지에 달랑달랑 마지막에 붙어있어요. 그래서 수업할 때도 그랬다고 3초 안에 끝내드릴게 지구촌에 여러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서 잘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비주요 주제들까지 좀 샅샅이 볼 필요가 있는 시험이 됐다. 이게 좀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회문화가 양이 적다고 해서 아예 적은 게 아니에요. 찾자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워낙 출제가 오랫동안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성이 생겨서 영 안 날 거라고만 생각하고 안 보는 장면들. 여기는 없지만 이번에는 안 났지만 예를 들면 연구윤리, 위대한 연구 이런 거 찾는 거 있었잖아요. 연구윤리는 줄창 나오고 있는데 그 옆장에 보면 바람직한 탐구 태도가 있어요. 기억해요? 객관적 태도, 개방적 태도, 성찰적 태도 이런 게 있다고. 이게 안 난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쑥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6월 모의 평가가 보여준 것은 개념 완성을 하되 주요 주제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자주 안 보게 되던 것들이 어디 혹시 있는지 찾아보는 일 이런 것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선생님도 하반기 준비할 때 문제를 만들거나 여러분들 만나는 컨텐츠에 저런 것들을 최대한 좀 녹여서 이번에는 그런 생뚱맞은 주제 같지만 그래도 풀기에는 워낙 편했기 때문에 정답률이 거의 90% 달하는 저런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이 이미 뻔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긴 했지만 생소한 주제인데 난이도까지 높아지는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개념 문제에서 굉장히 크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EBS 연계는 그렇게 크게 연연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생각 들고요. 대대로 EBS 수능 특강보다는 수능 완성 쪽이 사회문화에서는요. 사회문화에서 국한에서 말씀드리자면 수능 완성이 연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되는 편이었다. 며칠 전에 나왔잖아요. 수능 완성이 풀어보는 게 좋겠죠. 필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명목론 실제로는 EBS 책에도 있는데 수능에도 나지 않았냐 이런 정도 연계인데 그런 식으로 치면 선생님 불회명강은 100% 연계라고 할 수 있죠. 비웃나? 실제로 또 몇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 통계 문제 난이도는 기존에 비해서 그게 많이 어려워졌다고 할 수는 없어요. 통계 문제도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고 선생님 생각에는 복지 제도와 일명 유분호 문제 이 통계 문제는 아마 수능 때도 통계 문제로 낼 것이 거의 틀림없어졌다. 80, 90%는 확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유형만 좀 바꿔서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M.Skill 3 가중평균값의 원리에 들어 또르르 또르르 그 정도만 하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유분호 문제 이 통계 문제는 난이도도 그 정도로 수능에 날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난이도도. 그런데 수능 날 좀 어려워진다면서요. 개념 문제들이 좀 많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개념 문제 쪽이 좀 어려워서 그거 풀다가 시간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난이도의 20번 문제도 수능 날 거기다 갖다 놓으면 정답률이 1, 20% 포인트는 더 빠진다고. 시간이 있으면 풀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시간이 촉박하니까 마지막에 풀지 못하고 끝내게 되는 친구들이 거의 15%, 20%는 생기니까요. 그래서 개념 문제 난이도를 높여서 통계 문제 정답률도 떨어뜨리는 거지 통계 문제 자체를 막 심하게 어렵게 내거나 이러기에는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념 학습을 좀 많이 해야 되겠고 개념의 고난도 변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풀어볼 필요가 있겠다. 선생님도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의평가 주요 문항 좀 잠깐 살펴볼게요.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개념 공부를 해라. 선명한 개념의 기준을 가지고 문제에 대응해라. 이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문제 한두 개 정도 보면서 선생님이 말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게 실수다. 이렇게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냉정하게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사회문화, 이 1번 문제. 틀리는 사람도 있죠? 표정들이 안 좋은데? 1번 문제 정답률이 지금 막 통계 나온 걸로 봐서는 70%대 초반이랍니다. 대개 1번 문제는 대개 89%, 93% 이 정도 정답률이 나오는 문제인데 이게 70%대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있는데 지금 말을 못하는 거지. 본인이 1번 문제를 틀릴 거라고 생각하고 시험장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사회문화 준비한 사람들이 1번 문제를 틀릴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한다니까. 그런데 이런 봉변을 당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게 6월 모의 평가였기 때문에. 수능 날 이런 봉변 당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거예요. 이건 이제 스커 보더니 화합물질과 산화를 하는데 자연현상. 뭐 이렇게 생각했겠지? 그다음에 이것도 사과가 껍질이 공기 중에 노출이고 이것도 자연현상 아니야. 이게 어떻게 자연현상이 됩니까? 그렇잖아. 사과가 자기 껍질을 막 이렇게 벗겨가지고 어? 가서 햇빛에 이렇게 하니? 아니잖아. 이거는 인간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현상이잖아요. 인간의 의지와 감정이 개입된 현상이고 인간의 가치관이 개입된 현상이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무슨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감으로 이거는 자연현상 같고 이거는 사회문화현상 같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다는 건 원시적인 접근법이다 이거예요. 아주 간단한 기초로 돌아가서 사회문화현상이 뭐다? 다시 한 번. 인간의 의지, 목적의식, 가치 함축된 현상이다. 그거를 가지고 분별을 하면 되잖아. 사과가 가만히 있다가 껍질이 시술을 깎아서 공기 중에 노출되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인간의 의지와 감정과 목적의식이 들어간 행위다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구분해 줘야죠. 매뉴얼이 없이 그냥 돌컥 이렇게 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선생님이 옛날에도 얘기했잖아요. 역할 갈등이 이게 역할 갈등이 되냐 안 되냐 그걸 감으로 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명확한 기준이. 두 개 이상의 역할이. 동시에 요구돼서. 우선순위를 가리지 못해 심적 갈등을 하고 있냐 이 세 가지 요건을 들이대고서 역할 갈등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냥 이게 느낌적인 느낌 이런 걸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수능날 그렇게 갔다가는 된통당하고 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걸 1번 문제에서 좀 볼 수 있지 않았나. 멜라닌 성분이 갈색을 띠는 거야. 자연적인 일이죠. 저기에 인간의 가치나 의지가 무슨 개입이 됐겠어요. 그런데 이런 거 보세요. 설탕용액으로 코팅을 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건 인간의 의지가 개입된 사회문화적 현상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또 그다음에 이런 5번 문제도 좀 보세요. 이런 거예요. 이 디귿의 연구가 이게 질적연구잖아요. 질적연구는 어떤 연구냐. 여기서 이 연구에서는 참여관찰법을 사용한 질적연구인데 그냥 대충 참여관찰을 했으니까 질적연구 이럴 게 아니라 늘 나오던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는 어떤 점이 다른가. 목록을 딱 1, 2, 3, 4 딱 정리해놓고 뭘 정리할 거냐. 일단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일반화하려는 연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독립변순이, 종속변순이 이런 것들이 딱히 존립하지 않아요. 가설이 아니라 가설 비스무레한 가정이나 의문 따위가 있을 뿐이고. 그렇죠? 연역적 전개가 나타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몇 개 정리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질적연구가 버젓이 나와서는 이게 이 밑줄 친 가설을 여기서 입증하였다. 이런 거 나오면 당하면 안 되잖아요. 질적연구의 밑줄 친 게 가설이고 뭘 검증을 해서 기각을 시키고 수용을 시켜요. 그런 건 질적연구의 내용이 아니고 목적도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표본의 대표성이 없어서 일반화를 하기 어렵다. 그런 건 양적연구의 언어죠. 질적연구에서는 그게 목적도 아닌데. 맞습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갔다가 매뉴얼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양적연구였어요. 질적연구와 양적연구가 동시에 나온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준비된 문제 유형별. 본인들이 유형을 갖고 가야 돼. 그냥 유분호 문제다 그러면 유분호 문제가 이번 수능에 나올 수 있는 유형은 선생님 손에 꼽아봐야 네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네다섯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걸 다 준비해 가야 돼요. 그냥 그때그때 맞이하지 말고. 아시겠죠? 이렇게 나올 경우 이렇게 나올 경우 이렇게 유형을 몇 개 준비했다가 그걸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복지제도도 봐요. 중복수급자를 다이어그램 그래가지고 이렇게 찾아내는 거냐. 아니면 가중평균값의 원리를 통해서 복지제도 수혜자 인구수를 비교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냐. 벌써 몇 개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또 노령화 지수가 A지역은 30이고 B지역은 60인데 전체 평균은 몇십인데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무슨 일인지 알겠죠? 또는 유분호 문제에서 다음 A, B, C는 유소년, 부양인구, 노인인구 중 하나다. 이래놓고 밑에다가 A뿌러스 B분의 C뿌러스 B는 몇 분의 몇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분호의 비유를 찾아낸다든가. 이게 몇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당하지 마시고 유형별로 정리를 하자 이거예요. 정리를. 아시겠죠? 선생님도 그걸 계속 유형 1, 유형 2, 유형 3 하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하고 매뉴얼로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반기 컨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세요. 또 이게 개념편에서도 이런 유형. 선생님이 많이 강조하잖아요. 이번 6평에서도 났었는데. 이렇게 한번 정리해봐요. 봐봐. 첫 번째. 밑줄을 싹 긋고 A, A, 실? 이렇게. 그죠? 체크를 하라고. A가 실험법이냐? 이런 질문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더 작게 써야 되겠죠. A, 실? 이렇게. 이건 뭐야? B면?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건데 여기 보세요. B에 비해 C는 주로 양적연구에서 활용하는 자료수집 방법인가? 저걸 어떻게 요약할까요? B에 비해서 C는 주로 양적연구에서 활용하는 자료수집 방법인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C는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셋 중에 C는 실험법 또는 면접?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이게 하수야. 조금 더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B에 비해서 C라고 했으니까. 저 말도 결국은 B가 면접법이냐? 뭐 이런 질문이에요. 그렇잖아요. B에 비해서 C가 양적연구에 적합하냐? 이런 질문이니까. 그럼 저거를 요약하면 B가 면접법이냐? 뭐 이런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지금 갑의 대답을 보라고. B가 면접법이냐? 아니요. B가 면접법이냐? 예. 저는 뭐야 저거?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틀렸지 않습니까? 근데 갑은 3점이고. 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틀렸고. 그럼 나머지 두 개는 맞았고. 맞습니까? 왜 또 소리가 안 나? 여러분들 같이 해줘요. 뿅 이렇게. A, 실? 이렇게. A는 실험법이다. 확인이 됐잖아. 그 다음에 저기 봐. 여기 저 아니요 아니요 한 건 틀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채점이. 그죠? 효과감이 또 나다가 안 나오면 서운하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1점이니까.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얘기네. 그죠? 이거 다 틀렸다는 거고. B 이렇게. 그 다음에 2점이니까 이거 두 개 맞았고.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질문을 할 때 A, 실, B면, B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점수를 보고 채점하고. 이 유형은 나온다고. 100%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지금 정답률이 개념 문제 중에서는 제일 낮은 문제로 지금 돼 있던데.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렵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갑을 병 전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도 점수가 점수에다가 아예 그냥 뭐 니은이니 디귿이니 깔아놓고 감출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얼마든지. 이게 이제 일탈행이론이나 이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일탈행이론이 이제 뭐 뒤로 캔 뭐튼 쭉 깔아놓고. 그렇죠? 그런 질문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확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15번의 도표 통계 문제는. 이 해결책이 뭐예요? M스킬 12를 수강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선생님이 이제 자뻑에 빠진 게 아니라 얘들아. M스킬 12를 안 보고 통계 문제를 풀려는 것은 이것은 무모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닌가?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다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게 정답률이 50몇 퍼센트 나왔더라고요. 한 59% 이 정도 나왔는데. 실제로 수능 날 이 정도 냈다가는 얘 웬만한 애들 다 맞습니다. 웬만한 애들 다 맞는다고 봐야 돼. 이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또르르 또르르. 다 함께 해주실래요? 또르르 또르르. 소리가 또 안 나. 어? 또르르 또르르 또르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A. 어? 이건 또 잘 나오네. A 지역이 B 지역보다 두 배다는 거잖아요. 인구가. 가중평균값의 원리. 오늘 뭐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뭐 가중평균값의 원리에 따라서 얘랑은 1차에 놔야 되고 얘랑 2차에 놔야 되니까 뭐 기억은 11이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해서 이걸 인구수로 다 환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걸 뭐 다 환산해놓고 문제를 풀 필요는 없지만 선지에서 물어보는 것들은 인구수로 바로바로 환산이 가능하다. 이런 식인데 수능 날 이렇게 안 납니다. 샘 생각이 이렇게 안 나요. 그럼 어떻게 날 것 같아요? 이걸 한번 사고를 해봅시다. 선생님 생각에는 A, B 두 지역이 아니라 C 지역, D 지역까지 늘어나서 3중 4분할, 3중 3분할 4분할의 가중평균값을 구하도록 한다든가 그 정도만 해도 난도가 좀 더 올라가겠죠. 거기까지 준비하시면 될 거고 또 하나는 세로로 이렇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 다음에 서비스하고 밑에다가 중복수혜자. 뭐 세 개 다 받은 사람. 또는 셋 중에서 더 어려워지면 가, 다의 중복수급자, 가, 나의 중복수급자, 그렇죠? 나, 다의 중복수급자, 가, 나, 다의 중복수급자 이것까지 깔아놓으면 이제 다 죽는 거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얼마든지 이제 그거는 이제 전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가지고 어렵게 낼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지 이 정도로 낼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고 큰 오해를 하시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뭐 A부터 Z까지 우리가 엠스키를 공부를 하고 또 이게 고도화된 문제들은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테니까요. 그런 걸 하려고 이제 여름 첫 일정이 십지선다 비밀 특강 이런 게 있는 거죠. 이 6평이라든가 기존의 기출들을 변형해서 어렵게 만들었을 때 이걸 여러분들이 해결해 낼 수 있느냐 이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는 그런 시간도 여름 이후엔 가져볼 예정입니다. 얼굴이 좀 과하게 크게 나오네요. 그렇죠? 6월부터 7월까지 뭐 해야 되냐 이거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기출 도표야. 개념 기출 도표. 개념 기출 도표. 이거를 7월달 되면 하반기 일정 나오니까 그때까지는 뭐 멍때리고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개념 기출 도표를 최소한 7월 중순 정도의 이제 하반기 일정이 사실 선생님도 시작되고 하니까 그 전까지 2회독은 한번 돌리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적중예감이 시즌 프리 문제가 20문제씩 5회분이니까 총 100개잖아요. 그걸 갖다 놓고 개념책이나 풀어보고 해설강의 보고 개념책이나 도표책하고 비교해 보고 또 풀어보고 해설강의 듣고 개념책 도표책과 비교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그게 5회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20문제 한 편이 전 범위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거 5회독한다는 생각으로 상반기를 이렇게 마무리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뭐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신들 많아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 하반기에는 당황스럽네. 하반기에는 식지선다 비밀 특강이 나와요. 이거는 미리 말씀드리는데 중화위권 학생들에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중화위권 학생들은 여전히 개념 그리고 도표의 기본 원리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20점대 나오고 30점 나오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식지선다 비밀 특강은 지금 처방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 6평에서 40점 이상이라면 당연히 추천을 드리고요. 30점대 후반? 이번 6평에서 30점대 후반 이상이라면 식지선다 비밀 특강 듣는데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30점대 초반 이하는 식지선다보다는 역시 개념도표의 기본편을 더 반복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뒤로는 추석 특강 때 최종 분석 핫세븐이라던가 그 다음에 적중예감 파이널 모의고사 저게 제일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실 거고 선생님도 늘 한 해의 농사의 마무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선생님이 예상하는 수능을 총 14번의 수능 출제를 한다는 기분으로 만든 모의고사예요. 그리고 저게 적중립이 좋다지 않습니까? 유명하잖아. 적중예감을 안 풀고 수능 보는 것은 진짜 무모한 일일 수 있습니다. 장담합니다. 감히 선생님을 추천합니다. 너무 오만해 보이나? 그렇다고 봐요. 그렇다고 봅니다. 평가원이 어떻게 수능을 낼지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가지고 한번 제대로 저거는 이제 9월 모의평가까지 반영해서 나오는 거니까요. 미리 어느 정도 포맷한 기본은 다 만들어 놓긴 하겠죠. 6평도 다 반영해놓고 만들어 놓다가 9월 모의평가 날까지 보고 거기서 이제 핵심적인 문제들 같이 집어넣고 하면서 목표는 14편인데 14편을 다 못 만들 수도 있어야 하더라. 이해해라. 그거는 선생님이 장담할 수가 없어요. 13편이 될 수도 있고 12편에서 끝날 수도 있고 합니다만은 일단 14편의 모의고사를 가지고 여러분들 수능 직전 데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건? 저의 강연은 현장에서 만나니까 또 신기한 분들도 있죠. 특히 현장 강의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곳곳에 몇 분 계실 수도 있는데요.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보다가 또 현장 와서 이렇게 얼굴 맞대고 있으면 좀 신기하기도 하고 할 텐데 선생님이 더 신기해요. 여러분들은 화면으로 1년 내내 보잖아. 나를. 그것도 굉장히 가까이.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 처음 보는 거잖아.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여기보다도 대학가 어느 선술집에서 선생님하고 번개 모임 할 때 그러려면 이거 인스타 팔로우를 해놔야 된다고. 소식을 그때그때 들어야 되잖아. 선생님 DM 오는 것들은 또 하나하나 또 다 답장을 하려고 해요. 한 번 DM 한 번 오기 시작하면 이제 한 수백 통 오잖아요. 그러면 그 답장하는데 한 3, 4시간 걸려. 목이 뻐근할 때까지 하는 거지. 그래서 한 명 한 명하고 간단한 대화로도 나누고 선생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하는데 대학 가서 쌩까지 말고 알았어요? 꼭 나오라고 하면 튀어나오도록 하길 바랍니다. 선생님의 6평 분석 특강은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좀 딱딱한 시간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종익쌤하고 즐거운 2부 시간 2부 시간에는 조금 더 재밌는 얘기도 좀 나누고 여러분들이 종익쌤이나 저한테 궁금했던 거 이런 것들도 좀 물어본 거 이렇게 뭐 오시면서 막 붙여놓고 했더라고요. 거기서 좀 흥미로운 주제들도 좀 가지고 얘기도 해물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익쌤하고 선생님하고 영상 재밌는 거 간단하게 준비했어요. 그거 잠깐 보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으면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당연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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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